안녕하세요, 용은입니다 우리 위브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에는 제가 너무 아끼는 제 동생이자 어머니의 자랑 기타리스트 강현이의 생일입니다 일단 우리 강현이도 군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텐데 많은 우리 위브분들이 강현이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2분 20초를 통해서 강현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를 꼭 하고 아마도 생일인 날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형구야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우리 위브들 강현이 생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이니까 날씨도 조금 어느정도 쌀쌀하고 그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브들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죠? 너무 춥게 입고 다니면 또 감기 걸리고 이러니까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11월에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1월 달에도 우리 위브들이 가장 행복한 그런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까지 우리 위브들 많은 일들이 각자 다양하게 있었겠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11월까지 진심으로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2022년 12월까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위브들 안녕히 주무세요 받아inspiring